어 날씨가 꽤 춥네요 지금 낮인데도 지금 영하의 날씨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가 될 것 같은데요 어 참 이 날씨가 참 그렇긴 그러네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소량 지금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할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춥기도 하고요 지금 연탄 난로를 피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 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 4대를 다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뭘로 쳐라인데요 뭘로 쳐라 지금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했듯이 이렇게 분나는 아이들은 어 이렇게 그 곰팡이 병이 재피 곰팡이에요 재피 곰팡이가 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유심히 보시고 밑에 하단의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처치를 꼭 하시구요 만약에 병이 있다 치면 지금은 어 치료약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약 한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예방약 한번 치시고 또 일주일 있다 치료약 이렇게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뭘로 어 쳐라 는요 어 가격은 음 가격은 여러분 16만원 이에요 사이즈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1세대 트로이예요 1세대 트로이 철화 인데요 어 1세대 트로이 철화는 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요렇게 어 지금 보시면 약간 짙은 색의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되요 어 1세대 트로이는 어 이렇게 생얼도 상당히 예쁘고 포스가 있습니다 포스가 음 그래서 이 1세대 트로이는 가격은 68만원 입니다 아 요정도 사이즈는 몇 년 키우면 음 음 아주 대품으로 써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거에요 자 1세대 트로이 철화는 68만원 이구요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우 손이 시럽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 뭘로 금이거든요 어 뭘로 금이 많이 싸졌네요 어 뭘로 금은 가격은 3만원 이에요 어 비싸서 이렇게 뭐 이렇게 못 품어 보신 분들은 이거 뭘로 금 품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뭘로 금은 가격 어 3만원 입니다 한 2만원대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사이즈가 조금 더 작더라구요 자 이거는 콩마리아 금 인데요 콩마리아 금이 상당히 예쁘네요 여러분 어 예전에는 고가였지만 지금 번식을 많이 하셔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자 콩마리아 금은 가격 3만원 입니다 그리고 미니 오베사 인데요 미니 오베사 군생은 가격은 15,000원 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한번 사이즈를 보여 드릴게요 자 미니 오베사 이렇게 보시구요 콩마리아 금입니다 뭘로 금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다육이 들 한번 보시구요 어 이렇게 어 저기 저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쁘게 잘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1세대 트로이 금 그 다음에 뭘로 철화 그 다음에 오베사 미니 오베사 콩마리아 금 뭘로 금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 한번 품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